아이디 바꿔서 가자구요? 일단 그냥 들어가볼까? 근데 방이 있나? 방이 있네 수고요 수고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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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했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랜덤이에요 랜덤 아 맞다 가지마 저그가 일단 나왔습니다 잘하세요 이번에 일꾼만 노릴거니까 나는 저는 일꾼만 노릴거에요 일꾼만 상대가 이번에는 일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두론을 일단 시작을 할게요 저그 유닛 중 일꾼을 잘 털말낼 유닛이 유탈정도 있겠네 일단 널커나 일꾼배고 공중유닛만 뽑아서 이기기 성공하면 10만원 또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두론을 제가 해버렸네요 가끔 때를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어로우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 어로우 채팅 누가 문젠가요 채팅 누가 문젠가요 채팅 누가 문젠가요 자 가스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너무 까부는걸 까불지마세요 일단 버글링 한번 찍어주면서 말이지 아마 소집 더블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친구 채권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채권을 자 그것도 감사드리구요 일단 요놈을 잡아주겠습니다 빠르게 자 캐논 지어주고 있죠 상대가 일단 수비가 나쁘지 않아요 발업이 되면 일단 결국에 잡히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대한 잡아줄 예정이구요 일단 감사합니다 잡을 생각을 못해요 저블링이 떴기 때문에 일단 일단 요 친구를 좀 확실하게 잡고 한번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저블링 하나 일단은 빼주고 6마리만 찍어준 척 하면서 갈거야 발업이 되면은 무조건 잡아요 자 왓다리 왓다리 과연 이거를 살수 있을까요 상대가 자 나 집착하는 사람이야 자 숫자 제가 싫어해요 자 요거도 한번 잡아줄게 일단 요거 보여주지 않으면서 한번 또 잡아줄거야 자 일단은 숫자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자 퍼트 살짝 잔상해 보였을지도 근데 자 삼케농 지워주고 삼케농 한번 나온다 이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슥 슥 생까기 들어갑니다 초반부터 괴롭혀줄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팔련 한번 때려주면서 말이지 왔다갔다 초반부터 노려줄겁니다 이번엔 초반부터 버루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어요 저는 캐논을 지워주지만 늦었습니다 한번 이제 어그루 끌어주면서 어그루 핑포 해줄거야 어그루 핑포 일을 못하고 있어요 상대 자 좋아요 좋아좋아요 버루 버리나요 자기의 본질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 이 친구 자 버리는 선택 일단은 아주 얇게 있단 말이지 공진이 날아가버렸고 레어를 한번 가겠습니다 가스톤까지 한번 깨줄거고 여기를 한번 계속 깨워줄 예정 캐논을 한번 또 깨볼겁니다 상대가 일단 원캐논이 그 삼케논인데 안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걸 노리면서 한번 들어갈 생각 자 안전하지 않거든요 캐논도 이제 다시 지워주면서 여기서 느려 업으로 한번 끌어줄게요 하나 잡아주면서 캐논 못찍게 할거야 나는 캐논 번호 한번 해주면서요 다시 한번 나오는 쪽 일 못하게 일 못하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일을 못해요 이러면 자 앞으로 가면 뭉치겠죠 그렇죠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난 공격을 안하지만 그렇죠 뭉치고 한번 더 뭉쳐버려 이번에는 하나 잡고 버루 그러면서 여기 캐논 한번 깨줄거구요 버루 여기 버루 한번 풀어주면서 다시 버루 넥서스를 한번 또 깨줄 생각입니다 버루 한번 더 여기다가 이제 버루 한번 더 버루를 풀어주겠죠 여기 넥서스를 한번 때려줄거야 그러면 자 넥서스 점사 여기도 이제 버루 한번 해주면서 다시 버루 나오면서 다시 버루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넥서스가 날아갑니다 이러면은 버루 상대 일자리를 이뤘습니다 이제요 말없이 게임이 끝나 버렸네 여러분들 규지가 다 버렸습니다 어 자 말없이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여러분들 방이 없지 않을까 이제 될까요 이건 또 감사드리구요 방이 또 있었네요 저도 그럼 랜덤 저도 그럼 랜덤 찐마 갑시다 랜덤 대 랜덤 살살 좀 해달라고 아 맞다 수선하라요 5천원 형 앞으로도 팬미팅 마지막으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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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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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러면은 아 게이트가 좀 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닌가? 아 지금부터 하는거야? 나는 다음판부터 하는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 이거 그냥 가야된다 정찰 상대가 저분하고 확신하고 있었어 아 재원님 또 감사드리구요 아 또 감사합니다 네 진로스를 찍어야돼 이거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저를 그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아진거 같애 오 테란이네요 테란 7시 같은데 상대 중고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다음판부터에요 아이고 또 5900원원 감사합니다 오 입구를 막았습니다 상대 네 5900원원 아프라 하나 더 짓나요 여기다가 어? 상대 무등감 심지치 이상하거든 그러면 어? 자 입구 뭐 짓나요 짓나요 지효 무등감 비벼서 들어가버리기 그렇지 널뛰기 좋아요 널뛰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널뛰기가 들어갔습니다 어 입구를 비벼가지고 들어갔어요 체력 없는거 분명히 하나 있는데 어? 자 아 그것도 감사합니다 중계하죠 그럼요 요거 하나 컷 넥서스 울려주고요 체력 없는게 분명히 있을텐데 마린이나 한번 잡아줄까 하나 잡아주면서 드라군 찍어주면서 너무 좋아요 이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이득이란 말이지 자 죽어 임마 내가 미네랄 훔쳐가겠다 자 에드온을 달아두고 있어 에드온 하지만 질롯은 단단해요 그리고 한방도 그렇지 컷트 3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마린까지 데려갖고 이번에 드라군까지 울리네 입구를 이러면은 심지치가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지 상대 상대 강제로 열어볼까 문을 강제로 따겠습니다 강제로 탱크가 슬슬 나오긴 하겠다 야 마지막 과감하게 오오오오 일단은 자 각자 각개 전투 각개 전투 각개 전투 쭉 요리조리 도망다닙시다 요리조리 체력 없는거 일단은 관리 잘해 잘 찾아주면서 요리조리 돌려주는 쭉 자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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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이거 때려주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 죽긴 하겠네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득 많이 받구요 자 좋아요 멀티도 일단 저는 완성 요리조리 일단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득을 일단 볼거는 다 받구요 팬 가입도 감사합니다 파일론 일단 깨지겠네요 커맨드나 이런거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유리한데 이거 하드라곤 때 한번 가볼까 리버로 이제 고통없이 좀 보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대를 조금 이제 질러 찍어줄거야 서플 찍어주고 있죠 서플에까지 찍어줄 생각 아마 3탱크가 있을거 같은데 한번 돌겠습니다 서플 취소했네요 서플만 껴야겠다 서플만 일단은 서플이 그냥 깨고 싶었어 손해보더라도 자 상대 슬슬 나오죠 과감하게 나옵니다 과감하게 갑자기 드라곤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리버가 뜨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줄만 하구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는 전투의 분말이다 나오나요 설마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일단은 나오다가 말았고 자 슬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저 버터리도 한번 올려줄 생각 드라곤 꾸준히 찍어주면서 저 버터리도 한번 달려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브 일단 한마디 데려왔단 말이지 저 버터리도 한번 찍어주고요 속업도 이제 슬슬 완료 제가 이제 프로브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시야가 시야가 있네 그러면은 약간 좀 힘들지도 자 그래도 일단은 내려주면서 최대한 꼬여쌉 자 맞아주고 한번 더 일꾼 잡아줄게 일꾼 그냥 털어줄게 여러분들 어 시원하게 그렇지 시즈보드 했을 때 여기 한번 들어가버리기 어 죽었다 하지만 드라곤이 가면 어떨까 어 한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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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탱크 다 죽었고요 한방 더 한방 더 그렇지 마린 한방 어 주의하나 있었구만 자 하지만 이득을 많이 봤어요 드라곤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상대가 벌처가 이제 나왔거든요 벌처가 프로브도 있습니다 이제 막아주려고 하고 있죠 홈크가 일단 하나 있네요 수비는 뭐 성공하겠습니다 상대가 수비는 수비는 성공하겠는데 자 저는 이미 트리플이 돌아가고 있고 리버도 이제 한번 더 찍어줄 생각입니다 고통 없이 좀 보내줘 볼까 일단은 자 질러도 찍어주고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상대가 이제 또 일꾼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죠 가난합니다 게이트 조금 늘려주면서 질러를 일단은 찍어줄 준비하겠습니다 리버가 뜰 때 공격타임을 한번 또 잡아 볼 겁니다 여러분들 게이트 일단은 12게이트까지 올려줄게 리버 떴고요 지금 한번 이제 공격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상대는 이제 변경이 얼마 없을 때 말이지 자 드라군도 많고요 대성현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가입한지 7개월 됐다고 배지가 뜨네요 아이고 또 멤버십 가입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발업도 한번 눌러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몸방하면서 한번 들어갈거야 그러면서 리버는 일꾼 털러 갈거야 일꾼 털러 어 정면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일꾼이 터진단 말이지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꾼 잡기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면 신경쓰느라 정면도 이제 못 막죠 추아머리를 돌려주고 있었단 말이지 질러 이제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정면은 일꾼이 없어요 하나씩 계속 잡아줄 생각 하나씩 하나씩 슬슬 이제 GG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마 또 몰래 멀티가 있나 자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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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까지 잡아주면서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고통없이 이제 보내줄게 여러분들 고통없이 아이고 또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리버가 일단 벌초에 죽었구요 어 설마 드래곤볼은 아니겠지요 설마 GG가 나옵니다 이렇게 GG 게임이 일단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 친구랑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이제 보내줄게요 오늘도 오늘부터 너를 꺼셔볼테다 나도 좋아할테다 내 매력속에 빠져들테다 자막 제공이 여기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생활용 이정도면